쿠폰이라고 하는 거, 큐폰 혹은 쿠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바로 코앞에서 기차표를 구하려고 한다거나 비행기표를 구하려고 한다거나 이게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미리 예매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어쨌든 너 혹시 기차표 구했니? 비행기표 샀니? 등등으로 어떤 어떤 표를 구했니? 라고 한다면 영어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Did you get your ticket? Did you get your ticket?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할 수 있으려면 너 했니? 라는 크다란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했니 안했니? Did you? 로 시작하고요. 표를 얻다, 표를 사다 등등의 동생이 바로 get가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가 쓸 거니까 your 라고 한 다음에 무슨 무슨 티켓, 예를 들어서 기차표라고 한다면 train ticket이 될 것이고 혹은 뭐 비행기표라고 하면 plane ticket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Did you get your train ticket? 이라고 하면 너 기차표 네가 쓸 거 구했니?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구하다, 사다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말로는 기차표 샀어요, 예매했어요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영어로도 Did you buy? 라고도 할 수 있고 Did you get, Did you purchase, P-U-R-C-H-A-S-E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긴 있는데요. 그러나 뭉뚱그려서 그냥 누가 나 이 표 안 쓰니까 네가 쓸래? 하고 주는 것도 get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get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안전하게 get가 제일 좋겠죠. Did you get 뭐 뭐? 너 비행기표 샀니? Did you get your plane ticket? Did you get your plane ticket? 이번에는 너 식권 얻었니? 우리가 결혼식 갔을 적에도 식권 나눠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정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식권을 가리켜서 meal coupon 이라고 합니다. 쿠폰 이라고 하는 거 쿠폰 혹은 쿠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Did you get your meal coupo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Did you get your? 하나만 더 너 라이센스 받았니? Did you get your 라이센스? Did you get your 라이센스? 뭐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될 수도 있겠고 스쿠버 다이빙 라이센스가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라이센스 받았니? 이럴 때에도 Did you get your?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뭐뭐 하기가 대단히 뭐뭐 했어요라는 말을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연락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한다거나 그 여자를 설득하기는 무척 쉬웠어요라고 하거나 그들과 일하는 건 참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어떠어떠했어요. 뭐뭐 하기가 라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it was로 시작합니다. 모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게 이랬다라고 할 때 It was. It was so hard 하면 대단히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It was so hard. 그에게 연락하기가 연락하는 거 To reach him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R-E-A-C-H는 reach 이렇게 손을 뻗는다. So reach out. 악수하려고 할 때 reach out. 밖으로 손을 뻗는 거거든요. Reach라는 것은 그렇게 연락을 하려고 손을 뻗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It was so hard to reach him. 하면 그에게 연락하기가 참 어려웠다. 이번엔 그 여자를 설득하는 거 참 쉬웠다. 라고 한다면 It was easy가 되겠죠. It was so easy. 아주 쉬웠어요. 뭐 하기가 To persuade her To persuade her Persuade Persuade 설득하다. Persuade 많이 쓰는 단어죠. 이번에는 그들과 일하는 거 참 좋았어요. 좋았다는 말부터 It was so nice. It was so nice. 그들과 일하기가 To work with them. It was so nice to work with them.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하기가 어떠어떠했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표현도 꼭 알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